개그우먼 김미진 씨가 여성 장학클럽 홀씨에 물품을 기증했습니다. 김미진 씨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그 나눔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홀씨는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월 만원 정기 후원과 홀씨 책가방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삶이 너무 풍족해지니까 우리가 얘들을 재활용을 하고 순환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나한테는 이게 쓸모없지만 누군가는 정말 필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. 오히려 그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걸음으로 쓰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유명 연예인께서 저희 기부를 해주신 거 너무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많거든요. 그 학생들이 다른 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멋진 분이 기증해졌다고 하면 더 장학금 받을 때 마음이 더 좋을 것 같고요.